해본 적이 없는 걸 해 볼 겁니다. 차렷댄스라고. 말 그대로 차렷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계속 이러고 추는 거예요? 진짜 싫다.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만 딱 붙이면 돼요, 이거만. 차라리 주머니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잡아도 안 돼요? 느낌이 좋아지면 안 돼요. 느낌이 좋아지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차렷이에요. 노래는 별이 빛나는 밤에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도 하시다가.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한번 풀어줘요, 저희가. 그 정도예요? 못 참겠다 싶으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대신 시작하잖아요. 오케이. 베리 빛나는 밤에 음악 주세요. 나 지금 두려워. 아, 역시. 너무 쉽지. 밤 한 거 같아요. 그럼요. 우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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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언제 하지 마? 1박2와. 박자, 박자, 박자.. 발가! 하얀젤. 어유, 보쉬. 잘한다, 우리. 잘한다, 우리. 두 물이 지나고 더 가슴 빛나는 밤 두 물이 지나고 더 가슴 빛나는 밤 따뜻한 공기 날 새가 날 감싸 우리 빛나는 밤 네가 위해 울어와 안 돼요, 화사요? 나는 수많은 밤 자, 바람 갑시다! 바람 갑시다! 아, 이제 좀 표정이 밝아졌네 원래 이걸 안 돼! 손 촬영! 뭔가 되게 이상하긴 한다 나만 내내 내 맘속에 불취린 유럽을 열리죠 누군가 필요해 난나! 난나! 나의 마음이 열리죠 저 세계 쿵쿵 다시 한 번 쿵쿵쿵 꿈 다시 한 번 쿵쿵쿵쿵 꿈 다시 한 번 쿵쿵쿵쿵쿵 꿈 다시 한 번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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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안 좋아. 야, 어디지? 10초 다 내린다. 너무 있다. 너무. 되게 좋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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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았으면 나는데 어떻게 해? 뭐야? 잘한다 뭐가 좀 어색하게 한데 이게 왜 나온거야? 너네 잘한다 야 이야 справ지 assim ㅋㅋㅋ 둘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다시 깨지맞네요. 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뭔가. 진짜.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케이. 감 잡았어요. 뭐가 좀 안 맞은데, 지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뭐가 많이 뜯어있네. 대신, 대신. 이거 원래 이거 같은. 발이 너무 안 맞는데. 박자가 너무 안 맞는데, 지금. 아, 아이린 지금 약간 왔어요. 왔어요, 아이린 왔어요. 얼굴 빨개졌어. 차렷 딱 가세요. 야, 이게 박자가 안 맞어. 다행이네. 다행이네. 자, 손이랑 신자, 손. 야, 신자, 손. 야, 신자, 손. 야, 느낌이 바로 나. 느낌이. 와, 표정도 확 자라나고. 야. 자, 차렷. 자,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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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렷. 오, 꼼지락. 안 돼. 왜? 조연하게 안 맞아. 조연히 안 맞아. 조연히 안 맞아. 조연히 안 맞아. 조연히 안 맞아. 한번만 해, 일단 한번만. 왜, 왜, 왜. 세 명이 돌았거든요, 그럼.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튀는 친구 없어요? 신비 지금 나갔어요 지금. 아다다다다. 세 번째 다운가피 거기서 되는 거야? 차렷. 진짜 어렵다. 음악 주세요. 뭐라? 준비. 차렷. 차렷. 아 이상해. 신비 봐. 신비. 신비 위험해. 신수야.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줘. 하시고 내려가요. 하시고 내려가요. 신비. 신비 힘내. 신비 힘내. 신비. 할 수 없지다. 할 수 없지다. 아, 콜. 신비. 움직여. 이렇게 편하게. 야, 신비 신비. 왜 안 해? 했어. 했어도 돼. 제이티야. 왜 하는 거야? 제이티야. 제이티 된다고 하셔서. 언니, 언니, 언니. 뭐야? 차렷. 차렷. 유주야, 차렷. 유주야, 차렷. 아, 이거 차렷할 수가 없고요. 차렷. 유주야, 차렷. 아, 이거 차렷할 수가 없고요. 차렷. 유주야, 차렷. 유주야, 차렷. 유주야. 팔 세는다. 유주야, 차렷. 발 세는다. 이수야,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화려하시겠냐, 인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 왜 이러지? 손을 풀어줬더니 바로 멤버를 때리더라고요. 매력이 많았죠? 엄지한테. 이거 안 쓰면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손동작이랑 같이 해야지 이게 생각이 나고. 근데 우리 신비는 특히나 안무가 그런지 몰라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화가 되게 많네요. 미치겠어? 아이가 자꾸 내려와서. 그럼 저희 최초로 실패한 거예요? 예, 예, 예. 아아! 이거 대박! 계속해서 좋아해요.